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.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세대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.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? 여든이 넘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노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. 책을 번역한 예수의 한국 관구장 정재천 신부를 이학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5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교황에 귀와 입이 돼주었던 예수의 한국 관구장 정재천 신부. 정신부는 사제가 되기 전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. 시리에 빠져있던 정신부에게 야간열차에서 만난 어르신의 격려는 큰 힘이 됐습니다. 젊은이 너무 실망하지 말게 인생은 순난 추국이라네. 봄춘자, 난초난자, 가을춘자, 국화국자, 봄에 난초가 피는 것이고 가을에 국화가 피는 거라네. 모든 게 다 때가 있으니 그런 것이라 1년 또 열심히 해서 다시 도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네. 힘내서 힘내게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. 정말 고마웠습니다. 그분 성함도 모르는 그분 도움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. 이때의 경험 덕분일까. 정신부는 책 세월의 지혜를 번역하면서 노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. 책에는 노르웨이에 사는 75세 노인 구리 리크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구리 리크 씨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지 물었습니다.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본 적이 있는지 되물었습니다. 삶과 죽음이 그것과 같단다. 삶이라는 스테인드글라스 너머에 죽음이라는 해가 태양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거란다.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사라질지 몰라. 세월의 지혜는 이처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 보따리가 담긴 책입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은 책이 시작되도록 영감을 주었고 저술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. 청년과 노인은 양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거 빈곤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. 정신부는 이 책을 통해 노인과 청년이 친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. 정신부는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처럼 지혜로운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임을 꾸려보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교황님은 이 두 세대가 만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. 그러면서 요엘서 3장 1절을 인용을 하시면서요.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시를 본다. 노인들이 꿈꾸는 그 세상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해주면 그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의 세상을 꿈꾼다 이거죠. 환시를 본다.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. 희망이다. 세대 간 교류는 신앙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정신부는 5년 전 방한 당시 교황이 교회는 기억의 지킴이이자 그 기억을 후대에 전수하는 전달자가 돼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. 한편 정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장품으로 유명해진 잠자는 성 요셉상을 필리핀에서 들여온 사실을 공개하면서 고민을 달고 사는 신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. 교황은 2015년 필리핀 사목 방문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작은 메모를 써서 성 요셉상 아래 넣어두고 잔다면서 그러면 성인이 대신 꿈꾸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준다고 말했습니다. 정신부가 필리핀에서 구해온 잠자는 성 요셉상은 예수의 센터 이냐시오 카페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CPBC 이학주입니다.